어 5 5 니가 어디지 못 찾겠어 아 아 네모 박스 안에 있어 박스 안에 있다고 빌 박스라 돌박스 내 주변에 돌 박스만 지금 몇 개라 하나 둘 셋 4개가 보여요 아 아 야 바꾸어 이 것 봐 자 여기서 이상한 점 찾아봐 이상한 거 날 보지 말고 이상한 거 어 어 자 여기 겁나 평범한 돌이라 왜 그게 왜 이상한 건데 도대체 이게 뭐가 잘못된 게 있어 완벽히 잘못됐지 이거는 뭐가 잘못된 건데 확실하게 이상한 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똑같이 아까 내가 만든 거랑 똑같이 만들어 봐 어 기다려봐 짜장 나 빅블럭 안 썼어 빅블럭을 안 썼다고 나 빅블럭 안 썼어 그러면 이상한데 왜 아니 밟지 그러면 는치챘구나 아니 난 당연히 빅블럭 쓰고 있는 줄 알았지 야 그러면 그럼 많이 이상한데 그치 야 그걸 어떻게 했어 그거를 몰라 가끔 내 서브에 생기는 버그야 1세대 자 봐봐라 내가 지금 밖에 날실 밤으로 만들게 뭐야 뭐? 아침으로 만들게 뭐야 야 이거 총행 보물역이냐 이거? 아니? 다 돌인데 뭐야 그냥 다 돌이라고? 아니 이거 가끔 블러기 PC 관통에 아니 밤으로 바꾸는데 왜 영향을 받냐고 아니, 뭐야 이거? 야, 나 이거 마크하면서 처음 봐, 이거. 그림자 진 부분에 빛이 생기는 건 봤거든? 근데 반성하는 건 처음 보는데? 와, 뭐야 이거? 아니, 건축 같은 거 하고 있으면 가끔 생기거든? 좀 귀찮아, 이거? 뭐야, 심지어 이단 벽이야? 심지어 벽이 하나 더 있네, 위에? 뭐야, 이거? 근데 이게 빛이 들어오는 구멍지가 있거든? 주기를 막으면 다시 어두워져. 주석이었네. 이거지, 그래. 원래 이거, 원래 이거지. 그래, 원래 이거지, 그래. 기묘하지 않냐, 대개 이거? 왜 이런 버그가 생기는 거지, 진짜로? 블록을 손으로 설치해도 가끔 그러고, 서버 버킷을 바꿔도 가끔 그러고. 이 안에 들어와 봐, 이거. 여기 봐, 사방이 다 막혀 있는데. 와, 겁나 쩐다. 이거 진짜 빛 블럭 쫙 깔아놓은 거 아니야, 이거? 맞아요, 여기는 빛 블럭 깔려있어. 진짜 사방팔방 다 깔아놨네, 그냥. 와, 너무한 가이가, 이거는. 근데 진짜 불편하긴 하겠다, 가끔씩. 요즘에는 이제 어둡게 하는 방법을 알아서 적응됐어, 뭔가. 일단은 적응하는 동굴. 빛 관통. 관통. discrete 키우기 avier Fitzpatrick była Пол이 Bret depressing.